너 이제 회사 좀 그만나면 안 돼? 완전 싫거든? 업무도 완전히 방해되거든! 완전 싫으라고 한 건데 어 업무도 완전 방해되라고 어우 정말 야 오한별 나 아프리카 보내 놓고 좋았냐? 야 꽁 말은 똑바로 하자 내가 보냈냐? 네가 간다고 했지? 그래서 연락 한 번 안 했냐? 어? 완전 대박 도저히 깨끗하지 왜? 오 팀장님 때문에 공배우가 아프리카 간 거래 에? 진짜요? 어? 어? 헐 헐 헐 계산 하하 ch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